남은 감자, 단 2개 원소 데미지 수정이 1 증가 뱀과 소시지와 함께합니다 원거리 근거리 엔지니어링 박살넘 바로 시대문에 감자갬 시작했는데 벌써 50시간 넘게 했어요 책임져 뭐야 이미 누님 5500원 감사합니다 잘 된거 아닙니까 안녕하세 5,000원의 가치 아 뭐야 아니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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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확 한번도 안나오고 처음보는거 같은데 과연 방사기 정도면 마법이 맞지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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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소 데미지 높으면은 아니다 소시지 있으면 과연 무기 안 좋은거 아님 아니 점개인 화방 점개인 화방 우승 나베음 나베읍 과연 방사기 승 무기 이름부터 삭이 들어가 있다고 생홍 나나만 쿠폰특 더 순함 파이어벨 아이고 외계인 살살 농든다 오므르 소독이다 아니 이럴수가 데미지 떨어지는 템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하는게 낫겠지 아니 데미지 5파가 끼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근데 5파 약해져도 데미지 똑같이 될 것 같긴 상점 1칸 상점 1칸에 날개 나오는거였는데 어 인펜 끝난 속도 좀 똑똑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닌거 같은데 무기좀 아니 무기가 아니라 뱀은 살지 속도 없냐 속도 없냐 바짝 상한개덩 웬만하면 하나 번 하나 옮겨가고 그러면 두 번 옮겨간다고 하던데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게임에서 알려줘야지 범위 좀 찍을만하겠는데 마라가피오의 마법의 쓴 속도 좀 찍자 밀 원스퍼 데미지감사 아브라켓 아브라 물도 살까? 물좀 끓였다고 비싸게 받아먹네 죽무기가 쏙 똑같기던가 지금 웹해드림 지금 웹해드림 데미지만 올려줘요 먹어봅시다 나도 공평기 라틴 5 속도 속도 최채 자사 누합 거미는 별로 안 깎고 싶네 물 물 물는 끌 와랄 모어쌍 눈 수술도 여러개 나와요 눈 수술도 여러개 나와요 우와이씨 행운 철판 케이키 오무르 소독이다 오 오염방석이 맞는 머글들 오염방석이 맞는 머글들 오 템 템 템 템 템 아아 속도 뱅 훈 뱅 뱅 뱅 뱅 별로 필요없어 보이는데 짜니까 사야겠다 아 아 그 뭐야 왜 짐 저금통 안나오나? 마법사요 얘 근데 무기 슬롯 못 채워요 그냥 화방 한 개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기가 필요가 없네 페이저 페이저 다 써야겠다 지팡이 빨간 거 만들고 이제 멍터를 안 빨라 지팡이 빠졌고 지팡이 빠진다 그래서 멍터를 안 빨라 제팡이 빠졌죠 도전 햄버그 맥터를 안 빨라 제팡이 빠졌다 였어 망어구 아니? 아니 이거 개 좋은거 아님? 아닌가? 아니 튕기면은 사거리 엄청 길어지지 않나? 한번 써봄 구리면 구리면 넌 기억해줘 나의 희생을 벌 아니 과연 왜 안 튕김? 튕기는건가? 아 튕기고 있네 튕기는데 사거리가 넘짤네 어미 올리면 멀리 튕기나? 반통이 다 돼야 튕기는건가? 다 튕기고 있는데 지금 엘리트 못잡는다 길간소대성 엔지니어 엔지니어스 아무튼 좋을거야 정신등을 해야돼 다음에 요새 온 엘리트 못잡은건가? 일단은 엘리트 못잡은건가? 정신등을 해야됬 ?". 大家感警 난이하십니다 저 맘에 안죽은? 아니? 쓰레기만 나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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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면 보스 순삭하겠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고 몸 잘 붙으면 날개 떠야돼 날개 근데 날개에 원소댐 깎이지않아 무기압 치는게 더 세겠다 화염은 높은거 적용되니까 응애? 아 이번에도 엘리트 못찾겠네 빨간템 못먹는거 손해가 너무 큰데 아아 골탄이라 잡옵은 잘 잡네 페이저나 먹어라 내게 괴물아 아아 아아 눈 좀 음.. 쌍수 해야됨 아니 이제 거 좀 먹사 원소 데미지 좀 먹사 왜케 안나오냐 날개 를 달아줘요 레버 보상으로 원소 데미지 약간 적극적으로 노려야겠다 20레벨 빨강 원소 먹으면 총 들었는데 왜 마법사일까 그것은 마법사가 아니라고 한 애들은 다 총에 맞았기 때문이다 외계인하기 아 제발 아 제발 제발이 아니라 떴네 헌혈구 아 근데 좀 맛없네 16웨이브라 어우 굿 빨파방 뱀 왜자꾸나옴 뱀 왜자꾸나옴 이거 무조건 원소 데미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따른 스트레스는 이미 클리어 스펙인데 클리어 스펙인데 클리어 스펙인데 연료 탱크 연료 탱크 원소 딜만 찾아야될텐데 피 차는 속도 보색 피 차는 속도 보색 민간 애가 원소 딜 찾는게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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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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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 키운 총든 마법사 도도로 발달한 마법은 근육의 흉내를 낼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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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30%인데 달팽이는 왜...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팽이 너무 매력없는 아이템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이저... 태이저... 지팡이가 지금... 일주일 센데... 바방 지팡이가... 바방 지울까? 바방 생움이라 살짝 아쉽긴 한데... 와우... 와우... 마법사예요.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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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방 지울까? 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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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사거리가 길어져서 계좌템 헤이저 사거리 보셔 예에에 이게 마법이지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옹속 800대